갑자기 소리가 소나타인가 소나타 총음파 공격이라니 총음파 공격이 이렇게 강할 줄이야 디버프네요 디버프 기술이 하나같이 다 강력한게 아니라 하나만 쓴거 아냐 하나만 봤잖아요 근데 진짜 전투를 하게 되면 내가 이기지 않냐 스토리상으로는 너무 세네요 태양이군요 태양 뭐죠 야 이제 그럼 이제 지나가는 운보상 전혀 노리지 않았는데 여기서 얻었네 만화는 저기로 도망가지 않았으면 어떡할까요 말만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에테모는 마자 떴으면 좋겠는데 지금 에테모한테 도망가고 있어요 기껏 태그랑 문장을 얻었더니 왜 도망이죠 그래 우리한테 문장이 있어 겐나의 할아범이 말한거에 의하면 될텐데 만약에 안되면 겐나의 할아범 죽여야죠 아니 오아시스를 사막에서 그렇게나 찾기 힘들다던 그 오아시스가 순식간에 찾았습니다 먹을거 저기 반짝이는거 저게 먹을거 아니냐 자 대사타임이 왔네요 말걸고 말걸면서 먹으면서 하면 되겠어요 응 잘 부탁해 근데 얘네들 왜이렇게 떨어져있냐 너희들 서로 꼴보기싫어 너희들 왜이래 이거 다들 왜 떨어져있어요 서로 싸웠냐 그 다 너머는 내가 디지베론 니가 진화한 다음에 없애줄게 이번에도 디지베론 순쩌 순쩌 설마 전부 다 디지베론? 어허 어째서 이런것에 메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메론밖에 없네 여기서 쉬잖아 임마 오아시스에서 쉬었으면 됐죠 에헤이 쉬라멍 들어갔냐 아 저 저 저 맨몸으로 사막 걸어다녔잖아 그 몸으로 들어갔다고 전부 다 말 걸었나? 한명도 빠짐없이 말 걸었죠 에네르기? 에네르기? 아 역시 한소리 한소리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아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에너지와 위기인가 위의꺼 뭐야 밑에 있게 나아보이죠 아그몬한테 전부 먹여주면 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너한테 생각은 어때? 그래 디지몬들이 모르는걸 우리가 알 리가 있나 결국 방법이 없는거야 시험한다고 잠깐만요 야 이거 위에꺼잖아 선택문 선택문이 위에꺼랑 밑에꺼랑 상관이 없었네요 어차피 결과는 전부 먹이는거였다 이거는 괴롭히는것 처럼 되는게 아니라 괴롭히는건데 예 의외네요 진짜 설마? 문자? 뭐야 저거 콜로세움 아냐 일단 멀리서 생기는걸로 봐서는 콜로세움이었어요 케이블 문장의 반응을 따라간 대리들 한편 그 때 에테몬은 내 기억상으로는 에테몬이 주인공들을 따라다니면서 엄청나게 못살게 구는걸 기억하는데 한두번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계속 코로나의 광고를 한테 왜이렇게 렐로 만들어내더라 그거를 이쁘게 이곳에 웃음소리 벗었어 진짜 원숭이네 먼지는 멜로도 가끔은 끊어내고 아멘 로마의 콜로세움 투기장이지 투기장 안에 뭐가 있을까요? 누군가가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 내 기억상으로는 왼쪽 오른쪽 안가지고요. 안에서 누군가가 왼 콜로쌤 꼴대가 있냐? 아무도 없었네요. 얼마나 먹였길래? 나도 당해봐서 아는데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이는 것보다 괴로운 건 없어요. 정말이냐? 난 쉬고 있어도 되는 거냐? 쉬고 싶습니다. 어이 이게 뭐야? 결국 내가 해야 되잖아. 그리야 그먼 넌 쉬고 있어. 축구가 옛날부터 하긴 했는데 로마시대 때는 모르겠네요. 그때는 없지 않았나? 자 난 그딴 거 고민하지 않는다. 빨리 할 거야. 빠르게 빠르게 말이 걸자. 뭐지야 나 할 수 있을 거야. 힘내. 그렇게 믿어. 어차피 너 없어도 상관없지만 말이야. 우리가 다 해 주면 되죠. 다그의 반응은 어떻게 해? 응. 지금까지는 가장 강한 반응을 하고 있어. 이 근처에 가까운 것 같아. 골대 근처. 우와! 석커볼이야! 네. 석커볼이야! 혹시 축구공으로 골인 시키면 나온다든다. 아 문장이. 그런 시스템이 있을 리가 없잖아. 뭔 이상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석커볼이야. 석커볼이야. 이런 시스템은 석커볼을 잘 할 수 있어. 오 왔어 왔어. 바라든 바라든지. 싸우자 제발 좀. 됐어! 아 입체 영상이구나. 아아. 뭐야? 뭐야 이거. 야 테일이 운빨 좋구요. 아 잠깐만요. 저 골대 뒤에. 아니 골대 밑에. 넘어졌으니까. 밑에 비어있는거 아냐 저거? 진짜. 그래 이놈이요. 네트는 수수료가 나갈 수 있어. 내가. 지금. 뒤로 나갈 수 있어. 지금. 오 milestones. karoon. 아드 끼가. 아드 니은 그분이. 아드 니은그분은 못입니까. 네네네네. 티드 세스템인가봐야. 이거. 스페셜게스트에 사용한지. 스페셜게스트? 집중하자. 어? 이 브금 그거 아닙니까? 승리했을때 나오는거야? 어? 그레이몬? 아 우리 그레이몬이 아니구나 그레이몬들 그레이몬 한번 싸워보죠 어? 그레이몬들 그레이몬이야 아니 굳이 진화하지 않아도 이깁니다 내가 그레이몬 왜? 아니 싸우자고 제발 좀 저돌하자고 설마 아까 전에 그 먹인것 때문에 음식 먹인것 때문에 그런건 아니겠죠 자신의 힘을 빚어 너무 먹어서 몸이 무거운거야 제 얘기라 그레 맞네요 제일 강한 악어머니 이렇게되면 어떡해 하필 악어머니 모당가 떨어졌어? 떨어졌군요 산 비지몬 세계에는 낭떠러지가 많아 함정도 많구요 유적도 많구요 그 꼴대 근처가 맞았나본데 그 꼴대 근처가 맞았나본데 다이치와 그레이몬이 지지옷에 남은거에요 어떻게든 지지옷에 남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몬쇼도 같이 찾아봅시다 아, 몬쇼도 같이 찾아봅시다 아, 몬쇼도 같이 찾아봅시다 그래 테리는 방치하고 우리는 문장을 찾으러 가자 테리 버려 오케이 결정 아, 몬쇼도 같이 찾아봅시다 아, 몬쇼도 같이 찾아봅시다 아, 몬쇼도 같이 찾아봅시다 똑같은 말을 또 하고있어 아, 몬쇼도 같이 찾아봅시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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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고있는게 아닙니다 자동으로 가졌어요 아, 돌아서 가네 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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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그래 문양이 다른데요 문양이 다른데요 그때는 태양이였고 이번... 이번에는 십자가 문양이 다른데요 문양이 다른데요 문양이 다른데요 문양이 다른데요 문양이 다른데요